주목할만한 뮤지컬 이벤트, 토템쇼에서 전유진과 애노 10월 1일 토템쇼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음악 팬들이 기대하는 특별한 이벤트, 바로 전유진과 애녹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들 두 아티스트의 조합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한국 가요계, 특히 강력하게 부활한 트로트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전유진을 소개합니다. 전유진은 오늘날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얼굴 중 한 명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전통을 지닌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진은 아주 일찍부터 예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맑은 목소리는 물론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도 돋보인다. 전유진은 다수의 리얼리드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커버 버전으로 주목을 받았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무대에서의 자신감이 어우러져 단숨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에녹, 베테랑 예술가 이에 반해 에녹은 한국 가요계에서 단연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다. 수십 년에 걸친 경력을 통해 에녹은 수많은 히트곡을 축적하며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에녹의 경력은 트로트 음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는 파워풀한 보이스뿐만 아니라 각 곡마다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으로도 유명하다. 에녹의 경력 역시 트로트 음악의 변화와 발전과 함께한다. 그는 이 음악이 전통적인 멜로디에서 보다 현대적인 트렌드로 변모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에녹은 트로트 음악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는 동시에 젊은 관객들의 취향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전유진과의 조합은 관객들에게 새롭고 매력적인 시각을 선사할 예정이다. 토템쇼 프로그램의 중요성 토템쇼는 단순한 음악 공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모이고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대규모 예술 행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토템쇼는 음악, 공연 예술,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최신 트렌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수년에 걸쳐 토템쇼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 그들의 재능을 빛나게 하고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전유진과 에녹의 참여로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감성이 넘치는 음악적 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토템쇼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명곡 미안해 미안해 듀엣으로 전유진과 에녹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는 단순한 커버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세대의 두 아티스트가 만나 트로트 음악을 축하하는 방식이다. 쏘리쏘리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슬픔과 후회를 담은 심오한 가사로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이 됐다. 이번 선택은 옛 음악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음악적 표현의 혁신에 대한 열망도 보여준다. 전유진이 이 곡을 부를 때 신인 아티스트만이 가질 수 있는 싱그러움과 활력을 더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편, 에녹은 곡의 깊이와 감동을 더해 관객들이 이 곡이 선사한 아픔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과의 의미 이번 듀엣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행위 그 이상입니다. 이는 또한 세대 간, 전통적 문화적 가치와 현대, 음악의 혁신 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전유진과 에녹의 조합은 음악에는 한계가 없고 언제나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팬들이 음악을 통해 감정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관객들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추억과 이야기를 마음속에 안고 돌아올 것이다. 사건이 트로트 음악에 미친 영향 트로트 음악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매력으로 돌아왔다. 전유진 등 젊은 아티스트들의 참여는 이 음악 장르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템쇼와 그녀, 그리고 에녹의 활약은 트로트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이다. 트로트 음악은 단순한 음악 장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진정한 감동과 일상의 이야기, 전통적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트로트의 복권은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현대음악에서 트로트의 지속적인 활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팬들의 기대 팬들은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이 단순한 듀엣이 아닌 감동적인 음악적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멜로디를 선사하는 전유진과 에녹이 함께 무대에 서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설렘을 드러냈다. 끝내다 10월 1일 토템쇼에서 전유진과 에녹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 그 이상이다. 관객들이 음악을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느끼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서로 다른 두 세대의 두 아티스트의 결합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며 현대음악계에서 트로트 음악이 여전히 살아있고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음악의 메시지 음악은 단순한 오락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점점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전통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토템쇼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전통문화와 음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가져다주는 감성 음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쾌한 멜로디부터 감성적인 발라드까지 각 노래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토템쇼에서 전유진과 애녹의 활약은 감정을 전달하는 음악의 힘을 입증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 사이의 연결을 느낄 것입니다. 혁신에 대한 열망 음악은 늘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전유진과 애녹의 협업은 그 과정의 일부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음악 스타일을 지닌 두 세대를 대표합니다. 이 조합은 흥미진진한 연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악이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참여 요청 우리 모두는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다려 토템쇼에 참여해 음악이 가져다주는 멋진 문화적 가치를 느껴보세요. 음악, 문화, 사람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음악, 문화, 사람이 어우러져